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년 반 만에 역전된 한미금리, 우려는 남아있지만 우리 시장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1시간 동안 빅사이클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빅사이클에서 짚어드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빨갛게 충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배어 마켓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연속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좋은 흐름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빅사이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김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FMC의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안도감이 번졌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네,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더 높은 상승폭을 보이면서 0.8%대 상승했습니다. 3구레 연속 상승해서 한 달 반 만에 24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을 체크해보면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업종물 움직임도 확인해보시죠. 비금속 광물이 8%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크게 뛰어올랐고 화학과 기계 업종이 뒤를 이었는데요. 반면 의료정밀 업종은 어제에 이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시총산인 시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서 5% 넘게 급등했고, 대주주인 LG화학도 덩달아 5%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삼성 SDI도 4% 가까이 올랐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0.3%대 오르면서 798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온도도 체크해보시죠. 금속 업종과 기타 제조, 종이 목재 업종이 빨간불을 켰고, 의료정밀기기와 방송서비스 업종은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 흐름 좋았는데요. 천보와 에코프로비엠이 상승 마감했고, 반면 알테오젠과 HLB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도 체크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7월 7일 이후 처음으로 1,200원대로 진정이 되면서, 오늘은 17.2원 내린 1,296원 1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마감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시장의 긴장감을 키웠던 FMC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다행히 우려했었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간밤시 미증시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은 작았지만, 그래도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김정수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장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파트너님, 오늘 장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7월 FOMC 회의 결과를 국내 시장 잘 소화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75BP 금리 인상이 되었고요. 중요한 파울 의장의 발언이 중요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 가능성을 시사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낮게 평가했던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스닥이 4%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달러 한율도 1,300원 밑으로 15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보면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영향은 그렇게 좀 크지 않고 제한적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자금 유출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잘 선방했던 것 같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너지 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업체들이 대규모 수주권으로 해서 배터리 소재 쪽 특히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빅사이클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방위산업,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표가까지 또 도달을 했거든요. 이 종목들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방산 산업체 이쪽은 계속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좀 달성을 했고요. 오늘 이제 K-방산, 폴란드와 대규모 이런 수출 관련돼서, 또 하나시스템 최대 주주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분 관계에 있어서 59% 좀 갖고 있어서 하나시스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눈여겨볼 것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14%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회 요구 공시가 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유럽 진격한 K-방산, 폴란드하고 10조 수출 기사에 대해서 해명 공시를 했는데, 7월 27일 폴란드 군비청과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항공 쪽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차트 보면서 잠깐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한국항공우주는 방산 쪽뿐만 아니라 지금 단우리, 단우리 관련돼서 달나라 탐상에서도 가장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우리가 좀 연기가 됐어요. 3일로 했는데 5일로 연기가 됐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계속 좋은 흐름이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보면 방산 쪽하고 우주항공 같이 묶여 있으니까, 같이 보셔야 되고, 지금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전 저점을 지지하면서 이런 추세 흐름으로 나오고, 여기가 지금 작은 봄이라고 생각하지만, 추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봤을 때는 거의 한 14% 정도 수익권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눈여겨서 보시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잠깐 언급해 드릴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이 부분은 지금 로봇 관련돼서도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 이슈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가 빅사이클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매수가 2만 3천 원에서, 목표가는 2만 5천 5백 원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쁘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최초 인간형 이복초,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휴보 2,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보시면, 조금 눌린 목이 있었지만, 눌려더라도 그 전 저점은 그대로 지지를 해주는 흐름에서, 다시 한 번 급등, V자로 하는 흐름으로, 최소한 10% 이상 수익권이 나왔으니까요. 좋은 흐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톡 많이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흐름 지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한 달간 참 변덕스럽던 날씨처럼, 시장도 대응하기 참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목표가를 달성하는 종목을 발굴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세 글자, 김정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는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는 어떤 섹터였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업종은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감 시향을 전해드릴 때도 보니까, 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점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가 강했던 이유,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던 게 포스케미칼이 GM하고 13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배터리 쪽 양극재 소재 쪽 업종이 다 같이 상승세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13조 규모인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692%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3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규모 공급계약인데 EV, 그러니까 하이니켈계, 그러니까 NCM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이쪽 양극재 소재 쪽 관련돼서 이쪽 양극재, 특히 코스코,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와 응극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쪽에 13조 규모 공급계약 체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소재 쪽, 배터리 쪽이 업종이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이끌어준 2차 전지 섹터의 강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 이외에도 또 상승했던 업종의 기업들이 있다면 종목들 좀 봐주시죠. 네, 오늘 상승주에 대해서 먼저 포스코 케미칼이니까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KG 케미칼, 그리고 DI 동일 이렇게 세 종목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중심에 있었던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계열의 뇌하음을 제조해서 시공까지 일관 체계를 갖춘 종합 로제로서 전문 업체입니다. 보면 이제 양극재, 특히 양극재, 응극재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고요. 최근 고점에서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고요. 실적으로도 보시면 2분기 별도 기준으로 했어도 전년 동기 대비 53% 영업이익도 한 18%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양극재 공장 증설, 2분기에는 생산 기업 가동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이런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기둘적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시총이 많은 기업인데 이렇게 19%까지 고점 찍고 16% 종가 마감했는데요. 긴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최근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의 한 38% 정도 빠져 있다가 계속 오늘 이런 공급 계약 체결이 되면서 굉장히 시세를 강하게 분출해 주었는데요. 이 종목을 자세히 보면 여기 저점을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 저점을 올렸고 그다음에 추세가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선, 여기 라인이 11만 6천 원 라인을 행보하면서 지금 오늘 강하게 이런 공급 계약 소식이 들리면서 이렇게 강한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 지금 구름층 상단 이 부분 12만 9천 원, 13만 원 부근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기술적 분석사 봤을 때는 241선을 종가상으로도 돌파하고 마감했다는 거예요. 241선이 보면 13만 3천 원인데 13만 5천 원, 13만 5천 5백 원 이렇게 종가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거래량이 지금 봤을 때 지금 1년, 한 번 240일 거래량을 봤을 때 1년 중 가장 신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신고 거래량이 났다라는 거는 뭔가 이 회사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계약 13조를 모르더라도 모르더라도 거래량에서 이렇게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최근에 들었던 이런 고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점을 한 번에 좀 소화를 해주면서 깔끔하게 지금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짧게 한 번 보면 여기서도요. 보면 여기에 지금 공간이 제가 이제 빅사이클 나오면서 한 번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있다. 손흥민 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열려 있으면 그래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런데 조금 상승률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실 때는 좀 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이 눌린다고 하면 여기 부분까지 12만 4천 원까지 눌릴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고요. 자세한 이런 진입가라든지 안내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종목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케이지 케미칼 이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케이지 그룹 하면 딱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케이지 하면 케이지 그룹 쌍용차 인수 관련돼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 다시 이제 이러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러한 재료가 터지면서 같이 케이지 케미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케이지 그룹 계열의 화학 업체입니다. 업체로 이제 건설 소재, 비료 제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그룹이니까 케이지 이니시스, 케이지 모빌리언스, 케이지 ETS 케이지 ETS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도 소개를 해드렸고 굉장히 많은 시세를 냈던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데 케이지 케미칼은 여기서 중요한 게 케이지 에너캠 지분을 인수하여 2차 전지 핵심 소재 사업에 진출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에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지 컨소시엄 쌍용차 최종 인수 선정 소식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흐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지 케미칼, 여기 보십시오. 이 케이지 케미칼이 만약에 이런 고점에서 이런 고점에서 만약에 재료가 나왔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면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져오지는 않았을 건데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조금 많이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지 케미칼은 고점이 아닌 많이 빠져있고 240소 밑에서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400만 주 터지는 이런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래량이 밑에서 터졌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5만 2천 원에서 2만 8천 원까지 빠져있고 지금 횡보하면서 이 정도까지 빠져있는 상태에서 횡보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물량을 또 계속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21선을 강하게 돌파해 주었고 여기 보시면 2만 9천 원. 여기 지금 기준선도 한번 터치를 했고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241선, 241선이 3만 2천 원입니다. 장중에 고가가 3만 2천 원.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한번 눌렸다가도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간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걸 또 이제 쌀쌓 빚팔 빼라고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면 빼라. 계좌를 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또 적합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케이지 케미카 그리고 쌍용차 인수 관련돼서 아직 또 이제 한 번 다시 이런 게 부각이 되면 튀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케미칼도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릴 종목은 DI 동일이라고 있습니다. DI 동일은 동일 그룹의 모기업으로 면사, 면직물, 섬유 제조 이쪽 가공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여기서 중요한 게 종속회사예요. 거기서 알루미늄을 제조하고 영위하는 동일 알루미늄 이런 쪽이 있습니다. 종속회사가. 그래서 항공원 방지시설, 제조업, 동일 CNC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종속회사가 알루미늄 쪽이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 또 움직임이 있었고요. 포스코 케미칼 이런 부분에서 이 재료와 같이 맞물려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연결 기준, 매출액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정도 이렇게 좋은 실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본적인 분석에서 실적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주가의 위치, 차트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재료, 재료는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돼서 이런 재료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한번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DI 동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3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DI 동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또 여기 보시면 RSI 30 밑으로 좀 빠져 있는 이런 이제 또 웅덩이에 빠져 있었죠. 파랗게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런 한번 돌파를 해주었고 다시 한번 또 빠졌다가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빠지면서 흐름이 이런 2차 전지 소재도 많이 좀 하락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여기에 이제 급락 여기서 이제 빠지는 그 구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5월달, 6월달 굉장히 시장 영향으로 많이 빠졌죠.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도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되었고 5월달, 6월달 굉장히 많이 가격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까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특히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의 또 기간 조정이 횡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또 거래량이 여기서 줄어들었다가 한번 여기서 터졌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관심 갖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도 지금 디아이 동일도 많이 오늘 장중에는 그렇게 크게 9%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딱 좋은 가격이 아닐까 좀 보여지니까요. 이런 이제 자세한 진입이라든지 설명은 로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2차 전지 섹터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업황과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투자 팁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로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로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로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로란톡 들어오셔서 돈 되는 정보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섹터에서 커다란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될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줄 섹터로 가상화폐 선택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업종과 타픽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미국의 FMC 회의가 끝나고 위험 자산들이 들썩거렸습니다. 나스닥은 4%대의 급등이 나왔고요. 가상화폐 역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FMC 결과가 발표가 나온 직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 정도 오르면서 국내에서는 3천만 원 선으로 올라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가져와 주신 걸지 궁금합니다. 오늘 가상화폐를 가져와 주신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상화폐가 지난주부터 계속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안도넬리가 되면서 나스닥의 4%가 급등하면서 네, 좀 올라왔습니다. 네, 위험 자산 선호, 이게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장중 3천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 시장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픽사이클 나와서 메타버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메타버스, 그다음에 가상, 어제 NFT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상화폐가 올라가면 NFT가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3개의 연결고리를 오늘 완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에서도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있었고 밑에 바닥에서 네, 어제 타픽주였죠. 네, 맞습니다. 타픽주였고 그래서 가상화폐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또 재료가 좀 많이 노출됐는데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보면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상화폐 블룸버그 통신에서 정확하게 좀 찝어줬어요. 미 가상화폐 거래사 FTX 이쪽에서 빗썸 인수 추진 소식이 나왔는데 빗썸에서는 처음에 비덴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조회 공시를 요구했을 때 맞다. 협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빗썸에서도 많이 올라갔고 빗썸 인수 추진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보면 빗썸 쪽에서도 경제연구소 그쪽 자체에서도 어떤 이제 조금 얘기가 나왔냐면 경기 침체 우려, 우려와 비트코인의 가격 관계를 좀 보고서를 했는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지금 FOMC에서도 지금 75BP 연말까지 파월 의장이 3에서 3.5 좀 더 이상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에 대한 기대감 부상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바다권에서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 계속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가상화폐 쪽 이런 이슈가 계속 순환매가 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더 심도 있게 오늘 빅사이클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가상화폐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여전히 혼동을 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 한번 보득 보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렇게 있는데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젊으신 분들이 한번 가상화폐 또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그다음에 리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쓴 적 있으신가요? 아시나요? 가상화폐 거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관심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가 가상화폐로 테슬라도 구입한다 이런 것 때문에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자료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궁금합니다. 가상화폐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실물 형태가 없는 온라인상의 암호화된 디지털 통화를 통칭을 합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화폐, 사이버머니하고 좀 유사하지만 정부나 금융 쪽에서 개입이 없어서 발행 및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이 좀 차별화가 돼 있고요.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가상화폐, 유통범위 확대되면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2008년도에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인물이 논문을 통해서 세상에 좀 나왔고요.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좀 개념을 좀 한번 잘 배워가십시오. 기술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에 개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화되어 있으면서 암호화를 통해서 거래 익명성을 또 제공을 하고 금융기관 중개 없이도 안전한 거래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비트코인 로우인데 보면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7년도에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금융위기, 그때 2008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통해 지금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인지한다. 중앙 집권 쪽이 문제가 되거나 서버가 어떻게 되거나 그러면 위험하지 않는가.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좀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사토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개발했는데 여기 보면 또 이제 어려운 용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IT하고 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IT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 쪽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보면은 여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을 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상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서도 A가 B에서 거래를 요청하고 그러면 해당 거래를 블록을 생성을 해서 네트워크상에 모든 참여하게 전송을 합니다. 그 값이 그러면 정보, 상호 검증이 서로 이렇게 되면서 그 블록을 체인에 결합을 해서 다 이제 각각 컴퓨터에 그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제 암호화된 기술로 해서 블록체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자꾸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기축 통화를 하고 있는 달러의 위협이 되니까 이제 이거의 대안으로 CBDC, CBDC도 어떻게 보면은 빅사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늘어나니까 자료 통해서 한번 그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상화폐. 자료 보시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이 늘었죠. 이럴 계기로 이제는 가상화폐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이제 CBDC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가상화폐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아니다, 이거 이제 CBDC로 우리가 해야겠다 하면서 그래서 CBDC는 지폐와 동전과 같이 실물, 명목화폐 대체 또는 보완을 하기 위해 중앙은행, 여기는 중앙은행입니다. 또 발행하는 전자적 명목화폐로 중앙은행이 직접 채무도 보고 그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를 간단한 한번 이렇게 아,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이라는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암호화폐, CBDC, 그 다음 일반화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폐를 디지털화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발행기간이 되고 거의 똑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CBDC하고 일반화폐는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발행규모도 보면은 암호화폐는 사전에 결정이 돼요. 그리고 중앙은행, CBDC하고 일반화폐는 중앙은행이 재량껏 계속 발표해요. 세계에서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하다 보니까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갖고 온 게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을 계속 푸니까 유동성 장세로 달러를 계속 푼 거 아닙니까? 풀면서 지금 이제 인플레가 올라가서 이제 그거를 다시 풀어놨던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풀었던 게. 그래서 CBDC하고 일반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재량에서 계속 찍는 거죠. 기축통화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발행규모, 암호화폐는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고 법률 기간도 지금 현재에는 지금 없고 그런데 CBDC는 중앙은행법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화폐 단위는 독도화 단위고 암호화폐는 그리고 CBDC는 법정화폐 단위, 일반화폐 법정화폐 단위인데 여기서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된 나라가 있어요. 엘살바돌하고 그다음에 중앙아프리카공학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또 법정화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 그렇게 엘살바돌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또 이제 굉장히 등량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의 교환 가치가 시장 수요 그리고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고 CBDC하고 일반화폐는 액면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이 여기서 중요한 게 암호화폐가 계속 중심이 되고 계속 논의가 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너무나 암호화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에 CBDC 이쪽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CBDC가 그렇고 여기서 일반화폐하고 다른 게 CBDC는 블록체인을 하는 거고 일반화폐는 여러분들이 이제 돈, 지폐, 화폐, 인수기술, 인쇄 등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현황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현황 그리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결제 투자 수단으로 도입한 사례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작년, 재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났던 이유가 나와요. 2020년에 보면 이제 해지펀드 쪽에서 테크놀로지,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했고 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페이팔에서 페이팔이라고 하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전자 간편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단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사로 있는 게 앨런 머스크가 여기에 또 이제 참여돼 있습니다. 페이팔,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중요했던 부분이 비자나 비자, USDC, 결제 도입 발표했고 또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엄청 띄었던 또 이제 장본인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이런 부분이 다 지금 테슬라, 앨런 머스크 이런 부분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카드사에서도 한다, 마스터카드 결제. 그리고 또 보면 중요한 게 여기 올만삭스에서 암호화폐 데스크를 설치한다. 세계적인 아이비, 투자은행이지 않습니까? 올만삭스가.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렇게 계속 펀드 출시한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뛰어났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페이팔에서는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블록체인,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 도입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났다가 다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국내 비트코인 가격 이 부분이요. 코인베이스에서 작년 4월에 보시면 6,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얼마예요? 오늘 3천만 원 돌파했다고 해서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작년 가격이 6천만 원이었어요. 반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한 더 올라갔을 때가 8천만 원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얼마까지 예상을 했냐면 막 시장에서 나왔던 게 1억까지 간다. 기억하시나요? 1억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8천만 원까지 한 번 7천만 원까지 갔다가 계속 빠졌죠. 그래서 그만큼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도 팔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팔았지만 수익 본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시장의 흐름이 이렇고 지금 3천만 원 선에서 다시 움직이는 게 그만큼 올라갔던 게 그만큼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오늘 제가 봤을 때 3천만 원, 업비트에서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그런데 최근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부분의 한 축이 됐던 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도지코인 급등락 사태인데요. 여기 지금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CEO가 너무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기도 해요. 도지코인인데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암호화폐로 짤이라고 유명한 이게 발음을 좀 잘해야 돼요. 시바견 그림이 그려진 것이 특징인데 하나의 가상화폐로서 실용적 가치보다는 재미로 만든 암호화폐로 움직였고 도지코인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지금 굉장히 급등도 나왔고 손실도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급등한 사태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지금 테라하고 누나 폭락 사태 다 기억하시죠? 이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99% 하루에 떨어졌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혔는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경고성이 있었죠. IMF 총재가 테라 누나 이러한 글로벌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이 8천 달러까지 하락 경고 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 안전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큰 혼란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달러 대비 가치가 1대1로 안정적이지만 그런데 자산이 뒷받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약속한다면 다시 피라미드 사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룰라 사태가 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이러한 급등락이 정말 심하고 주의를 좀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미 가상화폐 거래소 최대 보면 FTX 빗섬 인수 추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빗섬 쪽에 검찰에서 또 보면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빗섬 쪽에 빗섬을 포함해서 7개 가상 거래소 이쪽에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룰라나 테라 사태에 관련돼서 업비트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빗섬 그리고 코인원이라든지 거기에서 검찰에서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조금 빠졌지만 그 다음 날 다시 이러한 또 얘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블루모거 통신을 통해서 뱅크먼 프리드 FTX CEO인데 30세 억만장자예요. 이 사람이 가상화폐에서 빗섬 인수 소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다시 올라갔는데 왜 이 시기에 인수를 할 것인가, 인수를 하나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빗섬 이쪽을 인수를 한다고 해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죠. 넥슨 쪽에 자회사 쪽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위메이드에서도 게임 회사에서도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무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비덴트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를 하거나 이럴 때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가격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수 추진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오늘 이 자료가 비트코인 관련돼서 오늘 3천만 원 찍었던 거 이거 보시면 지금 3천만 원이지만 그전에는 보시면 6천만 원, 8천만 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올라간다는 흐름 보시면 되고 이제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코인베이스,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작년, 그러니까 21년 4월 14일에 나스닥이 직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전에 많이 올랐죠. 직상장을 했을 때 코인베이스가 100조를 찍었습니다. 상장하는 당일날 100조였어요. 100조 찍었다가 떨어졌죠. 그렇지만 100조를 찍고 우리나라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두나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업비트가 있습니다. 업비트 그러면 두나무도 지금 비상장 회사인데 증권플러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나무도 이때 당시에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100조면 두나무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가 10조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탑식 종목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붐을 일으켰고요. 코인베이스. 그래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인 운영사 두나무를 통해 나스닥 상장을 지금도 계속 한번 추진 중이니까 언제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가상화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디지털 평가되고 있지만 변동성이 좀 높다. 그리고 ETF도 이제 금융 상품 출시도 임박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향후 전망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게 다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래소에 입금액 제한하는 자체 규제 강화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가상화폐 하면 좀 말씀드릴게요. 비덴트. 비덴트 빼놓을 수 없죠. 비덴할 수 없죠. 그다음에 티사이언티픽. 조금 낯설을 거예요. 티사이언티픽. 그다음에 위지트. 그리고 타픽 종목은 마지막에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타픽 종목은 아껴두기로 하고 그러면 이 관심 종목 세 가지 먼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네 비덴트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 지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종목들이 기업들이 지분 관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분. 이 비덴트가 어디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비스톰 홀딩스의 지분을 34% 단일로 갖고 있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상한가 가서 제가 이거 말씀드려서 거의 4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분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덴트 그런 지분 구조로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번 차트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급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눌렸습니다. 오늘 좀 눌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급등이 이날 상한가 가고 그다음 날 여기가 찍었을 때 4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눌리는 구간인데 비덴트는 한 번 더 조금 더 내려올 때 눌린 목에서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인수 수식이 나오면 여기 가장 또 핫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셔라. 그리고 이런 이제 자세한 이런 안내 사항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비덴트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빨리 말씀드리면 티사이 언티픽. 티사이 언티픽. 이 부분은 간단하게 모바일 쿠폰 전문 기업이고요.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지분 관계 이거 중요합니다. 지분 관계만 좀 말씀드릴게요. 티사이 언티픽은요. 비쌈 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8.23%. 8.23% 티사이 언티픽이 비쌈 코리아의 지분을 8.23%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덴트가 올라가고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같이 움직였다. 그러면 차트 잠깐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티사이 언티픽.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여기 지금 갭을 조금 메꾸는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정도까지만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티사이 언티픽. 그리고 위지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지트. 위지트의 본업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부품 생산하는 업체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지분. 지분. 어디 지분을 갖고 있는가. 자회사 지금 보시면은 자회사 티사이 언티픽 운영사의 여기서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되는 고리가 보면은 위지트 티사이 언티픽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지트는 티사이 언티픽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티사이 언티픽이 움직이고 그 다음 위지트가 갑자기 움직이는 겁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또 위지트 한번 잠깐 볼게요. 흐름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 정도 자리. 여기서 다시 한번 나중에 재료 한번 들어가면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관심 종목, 세 종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탑픽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탑픽주는요.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네, 우리 기술 투자. 이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분.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 관계. 어디 지분을 갖고 있는가. 자, 우리 기술 투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료 보시면서 신성이엔지 계열의 벤처 캐피탈 업체. 그러니까 이제 VC 업체이고요. 여신 관련된 거고 중요한 거는 지분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벤처 산업,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나무 지분을, 두나무 지분 대비 저평가이다. 우리 기술 투자, VC 쪽이니까 계속 투자를 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운영 중인 지분을 제가 이제 다트 보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22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두나무 지분을 7.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700%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000%. 이렇게 2000%가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VC 이런 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우리 기술 투자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 투자.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우선 차트 흐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 투자도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1만 3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흐름이다. 흐름이고 비덴트가 이제 어떻게 빛섬 인수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의 상장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도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런 재료가 숨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낙폭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지금 차트가 예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이날도 7월 25일에도 한 17% 고가 찍고 종가 5% 좀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횡보하는. 이런 횡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구름대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나무가 상장 이슈가 나오면 우리 기술 투자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오늘 종가인데요. 6천 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시고요. 손절가는 4,9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6,600원 우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죠. 가상화폐 섹터 그리고 타픽 종목인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세 글자 김정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요소 빅사이클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월 1일부터는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내일 나의 종목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찾아뵙게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수정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출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